사카가 약간 인민군 같은 복장이다. 약간. 손흥민 선수 코튼 이쁘다. 어 이쁘지?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거죠. 사카랑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잘 안해서. 어색하게 있어서. 그게 사실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현지 팬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있어요. 약간 비난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또 북런던 더비가 며칠 안 남기도 했고. 이번 주말 토트넘과 아스널에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일정을 앞두고 이 버버리 행사장에서 양팀의 에이스 손흥민과 부카우사카가 마주쳤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썬 같은 경우는 손흥민의 코튼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로 시선을 끌었다. 행사 맷 앞줄에 앉아서 경기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즐기며 웃었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어떻게 이제 두 분은 저 우리 두 선수 패션 좀 어떻게 비교를 좀 해주세요. 저는 패션을 잘 몰라서요. 아 페놀가 또 많이 아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뭐 패션은 이제 결국엔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하죠. 뭐 어떤 걸 입든. 사카가 약간 인민군 같은 복장이다. 약간. 손흥민 선수 저 코트는 이쁘다. 이쁘지. 아니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입은 거는 이제 저 약간 뭐랄지. 이제 투 버튼이라고 하나? 투 버튼. 아 요거 요거 요렇게 되는 거. 요거 좀 긴 건데. 아니 나는 손흥민 선수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이뻐요. 저 코트 이쁜데. 코트 이쁘죠. 네네 이뻐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이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저 아무래도. 아 저런 이제 행사 나갈 때마다.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워낙에 뭐 늘상 저런 데 나올 때. 되게 이제 이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 자리에는 전지현 배우님도 나오셨고. 근데 이미 지난번에도 버버리 행사 때. 만났어. 네. 그때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만나게 된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사실 저기 그 사카랑. 그 손흥민 선수 사이에 애제가 있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애제랑은 굉장히 이제 즐겁게 대화들을 나누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랑. 네. 그러면서 막 애제 막 중간에서 막 웃으면서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사카랑 손흥민 선수는 약간 조금 서먹탁한 듯이 서로 말을 좀 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이 지금 이제 전지현 씨와 나온 장면. 오른쪽이 이제 저번에 버버리 행사 때 만났던 거고. 네. 저 때 이제 전지현 씨가 사인을 요청하기도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고. 왼쪽 우리 위에 있는 저게 이번 버버리 행사에서 둘이 만난 겁니다. 저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근데 저번이 더 이쁜 것 같네요 옷이. 옷이 저번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제 개인 취향으로는. 네. 오. 정지현 씨는 진짜. 그래서 사실 요번에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거죠. 사카랑 손흥민 선수가. 만난 거. 얘기를 잘 안 해서. 어색하게 있어서. 그게 사실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그 현지 팬들이 대기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약간 비난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또 북런더비가 며칠 안 남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공식 행사나 아니면 훈련장에 가거나 이럴 때 빨간 색깔 뭔가 이 아이템을 착용을 하면 비판을 받을 정도로. 네. 팬들이 그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된대요. 토트넘 선수들도 그렇고 아스날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지. 네. 사카랑 이상하리만큼 얘기를 안 나누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사카랑 대화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만 유난히 그런 거는 이거는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둘 다 조심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풋벌 런던에서도 손흥민과 사카가 더비 매체를 앞두고 함께 만난 일 때문에 팬들이 좀 분노하고 있다. 아 근데 이건 행사인데 어쩌고. 행사는 가야죠.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싫은가 봐. 아니 버버리 모델인데. 아 부르면 가야지 뭐. 아니 모델인데 어쩌고 피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도 난 피할 것 같아. 괜히 또 웃으면서 말하면 팬들이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 위약금 물어야 돼요. 응? 위약금 물어야죠. 아니. 모델인데. 아니 행사 때 안 가면 그렇지만 저기서 어쩔 수 없이 만나면 나라면 대화를 좀 피할 것 같아. 아 대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쓸 수도 있겠고. 약간은. 뭐 둘을 사정 모르니까. 그렇죠. 영상 보시면 약간 조금 어색해하는 느낌도 저희가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북런던 더비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북런던 더비에서. 에이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세요. 두 선수의 역할이나 북런던 더비에서의 어떤 활약.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손흥민 선수는 원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응. 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 북런던 더비는 이제 아무래도 아스날이 조금 높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압박을 좀 들어오니까. 네. 뒷공간이 아마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가장 잘하는 뒷공간 침투. 요런 게 이제 좀 발휘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어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지난 시즌보다 한 5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지금이 가장 후방 빌드업과 탈압박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특히나 아스날이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간은 100%가 아닐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압박의 강도가 줄어들고. 근데 아스날이 홈인데 라인을 안 올리면서 경기를 할 것도 아니고. 라인을 올리다 보면 압박이 약간 부족한데 탈압박은 지금 토트넘이 좋으니까. 탈압박을 해서 뛰어들어간 손흥민. 요 그림이 좀 자연스럽게 그려지기도 한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역할만 얘기하자면. 그렇죠. 네 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뭐 전 사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사카의 역할이 이제 현재로서 매우 중요하죠. 특히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이제 마티넬리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물론 뭐 트로사르가 있긴 하지만은. 어 측면 공격에 있어서의 댑스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카 같은 경우는 어 아르테타 감독이 거의 혹사시키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절대 안 빼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경기도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했었는데. 어 더더욱 이제 왼쪽 측면 공격이 조금 어 약화되면은. 그렇죠. 더더욱 이제 사카한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번 주말 진짜 많은 분들이 북란던업이 이번에 만큼은 진짜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 그러니까 이게. 2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럽대항제는 안 가기 때문에. 뭐 체력관리가 되죠. 체력관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비교적 상대팀들은 특히나 이렇게 유럽대항전이 있는 주에 만나면 상대팀들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체력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번 물론 이제 아스날 원정이지만 토트넘이 그동안의 아스날 원정보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가 아닐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아스날은 강하니까요. 맞아요. 아스날이 뭐 지난주에 에버튼 점만 봐도 템포나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패턴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긴 해요. 네. 참 좋긴 해서 이게 또 참 이번 주가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 또 팀을 잘 만들어놨으니까. 워낙에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스날은 더 일찍부터 잘 만든 팀이긴 하죠.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그 최전방에서의 파괴력이 조금은 나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경기력 대비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는 게 조금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버튼 점도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고전하다가 1대0 신승을 거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체력 소모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려볼 수 있는 거는 홈에서 13년째 패배가 없다. 그렇죠. 네. 그거인 거죠. 홈에서 이제 토트넘이 이제 원정에서 쉽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또 기대감 아스날 팬들은 있을 겁니다. 어제 그 저기 하지 않았어요? 피터하고. 네. 어. 네. 아 좀 약간 그분은 워낙 이제 골수 아스날 팬이시니까. 제가 사실 뭐 저는 뭐 토트넘을 딱히 더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이제 대결 구도가 돼야 되니까 조금은 예. 몰아세우는 식으로 하긴 했었죠. 피터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감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북런던 관련해서 또 정보 보고 싶은 분들은 어제 하셨던 방송 잘 보시면 또 재밌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편호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저요? 이거는 모르죠. 사실 이경기는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 일단 뭐 두 팀 모두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는 팀이고. 그렇죠. 변수는 이제 챔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막 이래서. 이건 진짜 뭐 알긴 힘들죠. 이거 뭐 당연히 모든 경기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뭐 이제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뭔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뭔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오오. 손흥민 득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스널 같은 팀을 상대로는 이제 클럽세스키보다는 브래넌 존슨을 선발로 내세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아 공간이 아무래도. 그렇죠.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브래넌 존슨이 훨씬 더 나은 선수니까. 특히 이제 속도를 살려서 뒷공간을 파헤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려앉는 팀에게는 클럽세스키가 좀 나은 거고. 공간이 열리면 이제 브래넌 존슨이 좀 나을 수 있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전반점 클럽세스키. 아 전반은? 마지막 점으로 갔을 때 브래넌 존슨이 되지 않을까. 아 한번 투입시켜가지고 공간 한번 놀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아스날의 핵심이 또 진첸코잖아요. 네. 진첸코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많이 해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첸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어허. 빌드업 상황에서. 네. 토트넘이 압박을 가장 잘한다. 음. 전방에서. 클럽세스키가 진짜 압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지표 중에 클럽세스키가 활동량 1위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의 좀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클럽세스키가 먼저 좀 나오고. 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스날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세력적으로 떨어지면. 아 그럴 때. 그러면 브래넌 존슨.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예. 뭐 그거는 결국은 어느 쪽에 이제 포커싱을 두느냐에 따른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진첸코가 적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공간이 나니까. 그걸 집중 공략하겠다 싶으면은 또 이제 브래넌 존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감독의 선택에 따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 이거 좀 진짜 궁금하네요. 두 분 얘기 들으니까 더 막 궁금하고. 네네네. 네. 일단 북런던 너비 함께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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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